그래서 재윤이가 어떡한대?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? 살살 달래야지 인마! 지하야. 어? 아니다. 뭐야? 내일부터 새 실장이 너 맡을거야. 왜? 그거 때문에 그래? 한 점 밀드로 또 안하고 있냐 이거 항상 하래니까. 아휴 참. 귀찮아 당선 매우 다녀. 다 와가요. 다 모였으니까 가서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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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휴. 재현아. 야 재현아. 야 재현아. 야 재현아. 야 재현아. 아휴. 완료 완료 완료!